곰이 화났어요? 엄마가 혼자 냅두고 나가서 화났어요? 곰이 엄마랑 말 안 할 거야? 엄마 엄마 아이아이 갖고 갔어 아이아이 갖고 병원 갔다 왔어 그래서 곰이를 데려갈 수가 없었어 응? 곰아 엄마랑 계속 그렇게 등 돌리고 있을 거야? 엄마 얼굴 한 번만 쳐다봐줘 응? 우리 곰이 화를 안 끌려요? 그럼 곰이가 풀릴 때까지 엄마한테 얘기해봐 응? 그럼 곰이가 풀릴 때까지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 응? 그럼 곰이가 풀릴 때까지 엄마한테 얘기해봐 곰이 왜? 그렇게 서러웠어? 곰이 무서웠어?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어? 생각하니까 화나? 곰이가 그렇게 애 받았어? 그렇게 속상했어? 그렇게 속상했어요? 엄마 미안해 이제 다음부터 혼자 안 될게 다음부터 혼자 안 될게 알았지? 어구 내 새끼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20분 .